4일 온라인 커뮤니티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 로드와일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본인을 대리기사라고 소개하며 걷는 게 불편하여 와이프가 차량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운을 뗐는데요. 이어 고객 전화를 받고 고객차에 탔는데 차 안에 맹견 로드와일러를 포함해 차우차우처럼 보이는 큰 개와 작은 개까지 3마리 개가 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하며 강아지들은 입막에 목줄도 차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글쓴이는 개의 지식이 없어 차 안에 있던 강아지들이 그냥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주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가던 중 새벽 2시 30분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젊어 보이는 차주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탄 차를 세우게 했고 글쓴이도 차에서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고객은 내리면서 보조석 차문을 열어두고 내렸고 이어 고객은 계속 욕을 했다고 말하며 뒤따라오던 와이프가 내려서 말리자 고객이 차도로 글쓴이를 밀치고 글쓴이는 와이프한테 촬영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고객이 글쓴이를 넘어뜨리고 고객 밑에 깔려 있으면서 가격당하는 걸 와이프가 말리는 중 로드와일러가 뛰쳐나와 와이프 머리채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와이프는 무릎과 이마가 땅바닥에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글쓴이는 고객 밑에서 깔린 상태에서 개를 밀쳐내는데 개가 글쓴이의 손을 물었고 비명과 함께 살려달라고 했지만 견주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와이프가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경찰이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난 이후에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였지만 경찰은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고만 말하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후 와이프에게도 따로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고 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개물림 사고로 인해 아내는 전치 2주가 나왔고 글쓴이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전치 4주 이상의 상해가 나왔고 견주는 제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 출동한 경찰분께 얘기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저와 와이프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위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5종에서 2024년에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질평가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해마다 바뀌고 있지만 견주에 대한 처벌 기준과 사고견에 대해 안락사 등의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개물림 사고가의 견주는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모두를 질 수 있는데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과실치상 혐의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견주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미행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 적용, 형법에서 정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강아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을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